인마니엘 경인교회 신축 현장입니다. 오늘은 파일을 오거로 천공을 하고 그 다음에 파일을 반입을 한 다음에 동재하시험을 하는 파일 동재하시험 현장입니다. 이제 파일 공사가 진행이 되고 이제 계속해서 건축이 되어질 텐데 그것을 기념하고 또 감사함으로 드려주기 위해서 김대훈 목사님과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오셔서 예배를 드려주셨습니다. 저쪽에 보시면 예배를 드리시고 함께 참관을 하고 있는 성도님들 또 건설회사 관계자들이 있습니다. 저는 하나인 건사무소 김성수입니다. 여러분 교회 건축을 위해서 환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시는 목사님과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저도 최선을 다해서 섬기겠습니다. 하나인 건사무소 김성수입니다. 010-5254-3016-www.하나인.네시입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